첫 소식입니다. 양주시와 서정대학교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생각한 자리, 지금 함께 하시죠. 양주시와 서정대학교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주시장과 김홍룡 서정대 총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센터장을 맡은 김정연 서정대 교수는 조리원 방문교육, 원장집합교육, 어린이 방문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인 급식소 지원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위생은 물론 영양관리와 프로그램기획 등 다양한 지원, 관리로 신뢰받는 급식을 만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되길 바랍니다.